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24년 3분기 미국의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쭉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얘들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게 많이 팔리는구나. 우리는 사실 굉장히 소수의 차량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참고로 이건 다 전기차만의 판매량입니다. 3분기에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약 30만대 34만대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31만대였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시장은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 전체로 지금까지 누적으로 봐도 8% 정도로 성장했고 중국도 보면 시장이 성장했고 미국도 성장을 했고 성장의 속도가 느려진 것이지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어큐라 2600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볼 수도 없으니까 혼다의 어큐라가 전기차만 2600대를 팔았네요. 아우디가 5000대, BMW가 12000대, 브라이트 드럭 200대, 캐딜락 7000대, 쉐벌 19000대, 피아트 200대, 포드가 23000대, 제네시스마 1300대, GMC가 4600대, 혼다 12000대, 현대 14000대. 혼다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았네요. 제규호가 700대, 기아가 13000대, 렉서스가 2000대, 2700대, 루시드가 1900대, 벤치가 9000대, 미니가 700대, 니산이 10,000대, 폴스타가 2300대, 포르쉐가 1500대, 리비안이 15000대, 스바루가 3700대, 테스라가 16,000대, 도요다가 4100대, 그 다음 볼보가 1500대, 폭스바겐이 4500대,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우리는 일본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없다, 자동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쭉 보시면 의외로 많이 있죠. 어큐라, 물론 그건 미국 생산이고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일본의 브랜드의 지금 전기차 판매량만 봐도 어큐라 2600대, 그 다음 쭉 내려오면 자 혼다 12000대. 그리고 렉서스가 2700대, 마츠다, 마츠다는 없네요. 그리고 니산, 만대, 스바루가 3700대, 도요다가 4100대. 전체적으로 일본 자동차들 쭉 뽑으면 판매량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개별 차량으로 본다면 10,000대 이상 넘은 것들만 한번 보죠. 5,000대 이상 넘은 걸로 볼까요? 5,000대 이상 넘은 걸로 보면 BMW i4가 6,000대, 그 다음 캐드리락 리릭 7,200대. 야 저게 많이 팔렸네? 엄청 많이 팔렸네요. 그 다음 블레이저 EV 7,900대. 이것도 우리나라에 곧 들어올 예정이죠. 그 다음 이코녹스 EV 9,700대. 와 뭐지? 이게 확실히 미국은 큰 차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현대가 EV9도 그렇고 아이오닉9도 내놓으려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큰 전기차가 있냐 필요하냐라고 하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큰 전기차가 필요하다. 뭐 리릭이나 그 이코녹스면 굉장히 큰 걸 건데 그 다음 실버라도 EV가 1,900대. 아 지금 5,000대 이상만 보기로 했죠. 그 다음에 F-150 라이트닝이 7,000대. 그 머스탱 마하 E가 1,3,000대. 그 다음 혼다의 프로로그가 1,2,000대. 단일차종으로는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 아이오닉5가 1,1,000대. 오히려 아이오닉5보다 혼다의 프로로그 단일차종이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EV6가 5,000대. EV9이 6,200대. 그러니까 보십시오. EV6보다 EV9이 더 많이 팔린 거예요. 가격이 훨씬 비쌀 텐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큰 걸 원하는 거야. 경기차조차도 큰 걸 원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니싼의 아리아 5,000대. 리비안 R1S가 7,200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1,6,000대. 그 다음 모델3가 5,000... 5,000... 5만 8,000대. 모델Y가 8만 6,000대. 이 정도입니다. 5,000대 이상 팔린 차들. 그 다음 적은 수소차인가 봅니다. 미라이. 도요다 미라이가 70대대. 그 다음에 혼다의 넥소가 26대. 넥소가 후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수소시장은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순서를 이제 차종별로 순서를 쭉 보면. 테슬라 모델Y가 1위. 8만 6,000대. 그러니까 내년에 모델Y 주니퍼 나오면 진짜 판매량이 다시 또 씹어먹겠네요. 어마어마하겠네요. 지금 풀체인지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8만 6,000대로 1위를 찍었으니까. 근데 넘사백으로 차이에요. 테슬라를 제외하면 그나마 가장 많이 팔린 게 포드, 머스탱, 마이인데 그게 13,000대밖에 안 돼요. 다른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8만 6,000대가 거의. 그 다음 모델3가 5만 8,000대. 그 다음 사이버트럭이 3위입니다. 우리는 사이버트럭이 잘 팔려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미 판매량으로 3위입니다. 1만 6,600대. 그리고 자기들 테슬라의 모델Y3 빼면 1위예요. 미국에서 지금 판매량 1위가 사실상. Y3 빼면 사이버트럭이 1위입니다. 그 다음 포드, 머스탱, 마이가 13,000대. 혼다의 프로로그가 12,000대. 저 프로로그가 단일차종인데 엄청 팔았네요. 우리는 일본 자동차들, 전기차들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단일차종으로 지금 한국 자동차들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프로로그가 11,000대. 그 다음 아이오닉5가 11,000대. 그 다음 셰어로의 이코녹스 9,700대. 블레이저 EV가 7,900대. 아이코녹스 블레이저. 이게 둘 중에 어느거죠? 블레이저인가? 이게 국내 내년에 출시된다 얘기하죠.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꽤나 가격만 잘 책정되면 잘 팔리겠네요. 그 다음 리비안 R1S 7,200대. 캐릴락 리릭이 7,200대. 아 리릭도 엄청 팔렸네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아직 인도가 제대로 안되나? 거의 길에선 볼 수가 없는데. 그 다음 F-150 라이트닝이 7,000대. 그 다음 EV9이 6,200대. BMW i4가 6,000대. 그 다음 니산 아리아가 5,000대. 그 다음 EV6가 5,000대. IX가 4,600대. 그 다음 ID4가 4,500대. 니산 리프가 4,500대. 그 다음 GMC 험머가 4,300대. 얘들 큰건 진짜 좋아한다.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먼저 EV9이 진짜 완전 실패죠. 판매량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판매량이 엄청 많아요. 적어도. 그거 보고 이제 확실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전 전기차들도 꽤나 많이 산다. 이게 단순히 이제 최근에 전기차만 산다는 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싸고 뭐 전기로 갈 수 있으면 주행거리 좀 짧고 뭐 다른 거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산 리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차거든. 거의 뭐 전기차에서는 거의 네. 박물관 수준인데 이것도 엄청 사네요. 신기하네.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우리 같으면 당연히 테슬라 모델 Y나 3를 살 거잖아. 미국이면. 근데 그거 외에도 엄청 사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참 신기한 세상이다. 미국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팔린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이 많이 팔리고 있네요. 그리고 주로 이제 더 큰 차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여튼 대단하다. 뭔가 뭔가 좀 다르다. 근데 그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